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는 한도 안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부자들이 따르는 규칙은 전혀 다르며 따라서 더 큰 부자가 된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만 믿고 따른다면 당신은 금융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돈의 새로운 여덟 가지 법칙을 배워야 함을 명심하라.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들의 음모, 지은이 로버트 기호사키, 옹기니 윤영삼, 발행 흐름 출판입니다. 부자 아빠가 알려주는 돈의 새로운 규칙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호사키가 알려주는 돈의 새로운 법칙, 부자들의 음모 투자의 귀재인 부자 아빠 로버트 기호사키가 12년 만에 완성한 돈과 투자의 비밀을 담은 책으로 저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람들과 교류하며 쓴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과 부자들이 공유하는 규칙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금융 위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자들의 음모에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새로운 여덟 가지 법칙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할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자들의 음모는 돈의 규칙을 바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규칙이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결국 지금은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공존한다. 물론 새로운 규칙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낡은 규칙은 나머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 위기가 닥치자 가장 타격을 받은 건 돈의 낡은 규칙을 줬던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 새로운 규칙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다. 돈의 낡은 규칙 돈을 저축하라 1971년 이후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단순한 지불수단으로 전락했다. 결국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미국 정부는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복리 이자의 힘을 극찬하지만 복리 인플레이션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리 디플레이션의 힘까지 크게 작동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정부와 은행의 합작품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내고 또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정부와 은행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그 가치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용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할 뿐이다.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은 미국 채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어왔다. 사람들은 미국 채권을 사들이기에 바빴다. 하지만 2009년이 되면서 30년짜리 미국 재무부 채권의 이자는 3%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가치 없이 찍어낸 돈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 결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저축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자가 될 것이다. 미국 채권은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금융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돈, 채권, 부채에 관한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었던 미국 채권이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었다는 점만 알아두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의 새로운 규칙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이나 저축하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물론 여기서 쓴다는 말은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두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돈의 낡은 규칙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라는 오래된 투자 원칙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을 골고루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30%나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장이 추락할 때마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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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분산 투자가 그토록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친다고 해서 왜 호들갑스럽게 모조리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봤자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자산 부문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은 떨어진다. 여기서는 돈을 벌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잃는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군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안다. 예컨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랄에 특화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특화한다. 같은 부동산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인 것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2008년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현금 흐름 배당률이 높아졌다. 나쁜 시장 상황이 나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똑똑한 투자자는 경제의 흐름을 타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 함께 망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분산 투자하지 마라.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금융 위기로 인해 나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아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예컨대 나의 현금 흐름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약간 떨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튼튼하다.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기 때문이다. 기름 주식의 가격, 즉 자본 이득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투자에서 현금을 뽑아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즉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현재 금융 위기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본 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기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것이다. 어릴 적 나의 부자 아빠는 우리 형제를 불러 부루마블 게임을 즐겨했다. 나는 이 게임을 통해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 어떻게 다른지 배웠다. 예컨대 어떤 도시에 땅을 사서 별장을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한 번 머물 때마다 10달러를 받는다. 빌딩을 지으면 한 번 머물 때마다 50달러씩 받는다. 호텔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부루마블은 자본 이득을 얻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현금 흐름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만 이기는 게임이다. 9살 때 게임을 통해 부자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 교육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받아온 금융 교육이야말로 어떠한 경제적 혼란이 닥쳐도 자신의 부를 지키고 키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곧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득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래 바람이 분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혼란은 언제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혼란이 지속될수록 어떤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 돈의 새로운 규칙 중 하나는 마음이든 돈이든 이것저것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면 자본 이득도 따라서 늘어난다. 그것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규칙은 이 책에서 이야기할 부자들의 기본 원칙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꿈꾸는 경제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교육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금융 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거대 부자와 권력자들의 음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판에 뛰어들 수 있다.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런 삶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세금 2. 부채 3. 인플레이션 4. 퇴직연금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소득세처럼 직접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휘발유세, 부동산세 등도 내야 한다. 이 많은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왜 내야 할까? 또한 당신은 빚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받은 돈, 학자금으로 빌린 돈, 신용카드로 쓴 돈에 대해 얼마나 이자를 내는가?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사람들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바로 집값이 다른 것에 비해 아주 빠르게 취소 샀기 때문이다. 물론 기름값, 대학 등록금, 음식값, 옷이나 다른 공산품 가격도 서서히 올랐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돈을 아껴봤자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내일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저축을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만져보기도 전에 우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각종 퇴직연금이나 사회보험이다. 이 돈은 곧바로 월스트리트로 입금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들은 우리 돈에서 수수료를 챙겨간다. 더욱이 지금은 주식시장이 붕괴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연금이 모두 날아간 상태다. 힘들게 퇴직연금을 모았다고 해도 노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돈은 절대 받지 못한다.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 이유 금융 지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보통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부당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1. 버는 돈 안에서 살기보다는 버는 돈을 늘린다.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부부는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운다. 버는 돈 안에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산을 확보해 현금 흐름 수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우리 부부는 책을 3권 내고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200개에서 500개 더 사드리고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주식이나 집값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산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금융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기보다는 은행의 저금에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자신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돈을 찍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은 투자 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은행가, 재정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개 투자 수익률이 5%에서 12%만 돼도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융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전술이다. 이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무한한 수익률은 곧 불로소득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들인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금융 지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사업체, 부동산, 주식, 금은 원유와 같은 상품을 통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무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부자들의 음모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술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내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부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은행, 정부,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1부는 거대 갓부들이 돈 공급량을 조절하여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2부에서는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 개인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이지만 실전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1971년 넥슨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한 세출을 막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상황 속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주는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돈의 규칙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고 책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체를 이야기하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재무부와 세계의 거대 갓부들과 연결되어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대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또한 부자들의 음모는 교육제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미국 공교육의 기반이 만들어진 1903년 일반교육위원회의 특별 보고서 내용 중 프레더릭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온순하게 움직여야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반응하는 촌사람들을 생산해내므로써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실제 우리가 받는 교육은 부자들과 권력을 위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이 아닐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 또한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자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돈을 찍어내고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 권력에 맞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여러 방법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돈의 새로운 규칙을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비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전부터 강조해오던 파이프라인입니다. 자본 이득에만 투자하면 세계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의 위기에 버틸 수 없기에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예시들은 이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실물 경제를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할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부자들의 음모는 돈의 규칙을 바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규칙이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결국 지금은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공존한다. 물론 새로운 규칙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고 낡은 규칙은 나머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 위기가 닥치자 가장 타격을 받은 건 돈의 낡은 규칙을 줬던 사람들이다. 안정적인 미래를 원한다면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아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 새로운 규칙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일단 여기서는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만 비교해 보겠다. 돈의 낡은 규칙 돈을 저축하라 1971년 이후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단순한 지불수단으로 전락했다. 결국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만다. 미국 정부는 저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복리 이자의 힘을 극찬하지만 복리 인플레이션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복리 디플레이션의 힘까지 크게 작동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정부와 은행의 합작품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찍어내고 또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정부와 은행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그 가치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로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용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할 뿐이다.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은 미국 채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믿어왔다. 사람들은 미국 채권을 사들이기에 바빴다. 하지만 2009년이 되면서 30년짜리 미국 재무부 채권의 이자는 3%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가치 없이 찍어낸 돈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 결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저축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자가 될 것이다. 미국 채권은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금융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돈, 채권, 부채에 관한 실질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었던 미국 채권이 이제 가장 위험한 투자 상품이 되었다는 점만 알아두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의 새로운 규칙,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번 돈은 은행에 저축한다. 새로운 규칙에서는 돈을 버는 법이나 저축하는 법보다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현명하게 저축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물론 여기서 쓴다는 말은 투자한다 또는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라는 의미다. 방구석에 돈을 묻어두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방구석에 묻어두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은 은행에 묻어놓는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부자들만이 아는 부의 열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치도 계속 올라가는 자산에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돈의 낡은 규칙.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라는 오래된 투자 원칙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을 골고루 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주식 시장이 30%나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시장이 추락할 때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분산 투자가 그토록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면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친다고 해서 왜 호들갑스럽게 모조리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 분산 투자는 아무리 잘해봤자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한 자산 부문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자산은 떨어진다. 여기서는 돈을 벌고 다른 곳에서는 돈을 잃는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군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안다. 예컨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입냐에 특화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특화한다. 같은 부동산이지만 전혀 다른 비즈니스 분야인 것이다.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2008년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는 폭락했고 현금 흐름 배당률이 높아졌다. 나쁜 시장 상황이 나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준 것이다. 물론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똑똑한 투자자는 경제의 흐름을 타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순간 함께 망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분산 투자하지 마라.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라. 금융 위기로 인해 나 역시 약간의 타격을 받기는 했으나 아주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만 투자한다. 예컨대 나의 현금 흐름은 기름값이 떨어지면 약간 떨어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튼튼하다.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기 때문이다. 기름 주식의 가격, 즉 자본 이득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 투자에서 현금을 뽑아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주가의 등락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즉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현재 금융 위기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본 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기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 것이다. 어릴 적 나의 부자 아빠는 우리 형제를 불러 브루마블 게임을 즐겨했다. 나는 이 게임을 통해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 어떻게 다른지 배웠다. 예컨대 어떤 도시에 땅을 사서 별장을 지어놓고는 사람들이 한 번 머물 때마다 10달러를 받는다. 빌딩을 지으면 한 번 머물 때마다 50달러씩 받는다. 호텔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브루마블은 자본 이득을 얻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현금 흐름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만 이기는 게임이다. 9살 때 게임을 통해 부자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 교육은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받아온 금융 교육이야말로 어떠한 경제적 혼란이 닥쳐도 자신의 부를 지키고 키우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자본 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곧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서 허우적거릴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 이득에 투자할 때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모래 바람이 분다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혼란은 언제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혼란이 지속될수록 어떤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란다. 돈의 새로운 규칙 중 하나는 마음이든 돈이든 이것저것에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이다. 자본 이득이 아닌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금 흐름을 통제하면 자본 이득도 따라서 늘어난다. 그것이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을 아끼는 법보다 쓰는 법을 배워라. 분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규칙은 이 책에서 이야기할 부자들의 기본 원칙이다. 이 책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꿈꾸는 경제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교육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금융 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거대 부자와 권력자들의 음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돈의 새로운 규칙을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실제 돈이 오가는 게임판에 뛰어들 수 있다. 가난한 아빠가 부자 아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항상 돈에 쪼들리고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한다. 그런 삶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세금 2. 부채 3. 인플레이션 4. 퇴직연금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먼저 당신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소득세처럼 직접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휘발유세, 부동산세 등도 내야 한다. 이 많은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왜 내야 할까. 또한 당신은 빚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가.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대출받은 돈, 학자금으로 빌린 돈, 신용카드로 쓴 돈에 대해 얼마나 이자를 내는가.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았는가. 사람들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바로 집값이 다른 것에 비해 아주 빠르게 취소샀기 때문이다. 물론 기름값, 대학 등록금, 음식값, 옷이나 다른 공산품 가격도 서서히 올랐다. 그런데 우리의 소득은 전혀 오리지 않았다. 돈을 아껴봤자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내일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저축을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만져보기도 전에 우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 각종 퇴직연금이나 사회보험이다. 이 돈은 곧바로 월스트리트로 입금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된다. 그들은 우리 돈에서 수수료를 챙겨간다. 더욱이 지금은 주식시장이 붕괴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연금이 모두 날아간 상태다. 힘들게 퇴직연금을 모았다고 해도 노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돈은 절대 받지 못한다.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결정적 이유 금융 지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보통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부당한 혜택을 가져다 준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자.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부부는 매년 금융 목표를 세운다. 버는 돈 안에서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산을 확보해 현금 흐름 수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우리 부부는 책을 3권 내고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을 200개에서 500개 더 사들이고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주식이나 집값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산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뽑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2. 자신의 돈을 찍어낸다. 금융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기보다는 은행의 저금에서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자신의 돈을 허공으로 날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장기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신의 돈을 찍어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은 투자 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 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은행가, 재정 설계사,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개 투자 수익률이 5%에서 12%만 돼도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융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는 전술이다. 이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탄탄해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우리 돈에 대한 무한한 투자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무한한 수익률은 곧 불로소득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드린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산을 가지고 현금 흐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금융 지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사업체, 부동산, 주식, 금은 원유와 같은 상품을 통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무한 수익을 얻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부자들의 음모의 본문 1부였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저술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2007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내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부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은행, 정부, 금융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1부는 거대 갓부들이 돈 공급량을 조절하여 세계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2부에서는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 개인이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이지만 실전 경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자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전쟁으로 인한 세출을 막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상황 속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주는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돈의 규칙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고 책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체를 이야기하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재무부와 세계의 거대 갓부들과 연결되어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대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또한 부자들의 음모는 교육제도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미국 공교육의 기반이 만들어진 1903년 일반교육위원회의 특별 보고서 내용 중 프레더릭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주무르는 대로 온순하게 움직여야 한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구에 반응하는 촌사람들을 생산해 내므로써 우리는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실제 우리가 받는 교육은 부자들과 권력을 위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이 아닐런지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교육 또한 공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음모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자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돈을 찍어내고 경제를 주무르는 거대 권력에 맞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괄적으로 여러 방법을 조언하고 있는데요. 돈의 새로운 규칙을 공부하고 금융 지식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비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전부터 강조해오던 파이프라인입니다. 자본 이득에만 투자하면 세계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의 위기에 버틸 수 없기에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예시들은 이 책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실물 경제를 파악하고 돈의 흐름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